널 보러 가는 길과 고민의 길이가 겹쳐질 때쯤 익숙한 목소리와 소심한 눈길이 바늘 위로 뻗어진 팔과 너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참 행복해 난 오늘도 새벽 여기 안 돼 절차는 날페인에서 꽂아서 졸업을oten 펜타 사이의 고통을 발라붙는 날 Bulgar 청소, 아가, 물고기 그지, 약초 생겼다 한국에 도착한 밤은 어디서 심장될 안에서 주문할 날, 호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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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불호 Gods장, 호불호, 호불호 이 맛있네요. 팡팡. 셀프. 짜그리도 있어. 이것도 있다. 짜그리도 맛있어. 삼촌. 남자친구. 하나, 주인공. beide. 별. 건물. 참기. 고춧가루 각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왜 찍어? 쌈장 찍어 먹으면 돼? 어? 쌈장 안 찍어 쌈장 좀 쌈장 좀 음 맛있어요 음 음 어이 고춧가루 김치 지금 2층에 있는 고기 이모,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같이 가자. 무서워? 아니 이만 안 무서워. 징그러운 게 있을 것 같아 조금. 그치. 가보자. 채소 농장인데. 여기 못 나가니까 해. 사람들이 안 봐. 맞잖아. 수영이라 빨간색 하얀색. 그거라고. 너무 웃겨. 이거 대박이야. 자두. 이건 뭐야? 살구? 씻은 거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태극기 할 때 태극기인가 봐. 네 맞어. 이게 있나? 생식자고? 안녕.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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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여행.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여행. 귀엽게. 잠시. 남을. 남을, 남을, 남을. 물로. ablingalk이. 진짜. 엄청 맛있는. 문을 줘야 돼. 그니까 주지 말라니까. 귀엽게. 수영이라. igt. 매운. 계란 냉장고 쪼핑장 오늘의 세팅 고기 그래서 잘 먹지 않고 잘 먹었다는 말을 멈추고 이제 하루가 다 먹으면 먼저 들어온 오늘은 치즈가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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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카에서 립이 새로 나와가지고 저는 시코르? 시코크? 시코르인가? 거기서 샀는데 올리브용은 다 그 솔드아웃이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저는 이렇게 콜드, 주이씨, 프레쉬 이렇게 3개 샀어요. 패키지도 약간 예쁘죠? 콜드, 주이씨, 프레쉬 이건 약간 코랄 들어간 핑크이고 얘는 좀 더 쨍한 핑크, 얘는 좀 어두운 핑크, 얘는 코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에스쁘아 건데 이거는 에스쁘아 건데 핑크 미역 이라는 컬러에요. 원래는 라카 사려고 올리브용 갔다가 품절이어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얘를 테스트했는데 얘가 컬러가 예뻐가지고 올리브용에서 에스쁘아를 사왔어요. 이거는 좀 더 매트한 이렇게 좀 진한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올려줬을 때 좀 예쁜 컬러일 것 같아가지고 사왔어요. 감사합니다.